10시 업앤더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양 시장 모두 물가 지표의 발표를 기다리면서 현재는 혼조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다만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하락에 의해서 조금씩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종목들은 내려가고 AI와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부터 체크해보시죠. 지금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으로 진행됩니다. 밑고리가 조금 더 긴 상황이고요. 다만 시초가 대비 음봉 전환한 모습 2,547포인트 기록합니다. 현재 거래대금은 여전히 크게 회복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지금 1시간 정도 지났는데 3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 출발 이후에 보합권에서 등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보합권과 비슷한 모습의 제자리 걸음이 이어지고요. 2,550선 터치하지 못한 채 2,540선 때 후반대를 기록합니다. 오늘 수급도 함께 보시면요. 수급에서는 개인의 매수폭이 축소되면서 현재는 매도 전환한 모습 눈에 띕니다. 개인 39억 원 매도 5위고요. 외국인은 관망세를 기록하면서 현재 11억 원 사자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나 100억 원이 되지 않게 72억 원 사자세로 현재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 투자에서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이 매수하면서 혼자된 양상 속에서 이 수급 주체들이 모두 관망세에 가까운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살펴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혼조세에 가깝게 진행됩니다. 하락하는 업종들 가운데 통신업종이 오늘 1.6%대까지 하락하는데요. 그 중심에는 KT가 있습니다. 오늘 KT 급락 나오고 있고요. 수장이 교체된 이후 간담회에서 배당 정책이 변화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시사했는데 결국은 배당 축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오늘 증권가에서도 중립의 투자 의견을 하향하는 리포트가 나왔고요. 목표가까지 내려오면서 당분간은 리스크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주 금요일 상승 쪽으로 틀었던 철강금속 섹터가 1% 이상 밀리고요. 음식료품과 유통, 종이 목재 섹터 1% 안쪽으로 하락세 잡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섹터들 살펴보실까요? 네, 지금 섬유위복 섹터 일단 1%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그에 앞서서 기계 섹터가 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계 섹터는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모멘텀에 의해서 HD 현대그룹 주들의 상승과 연관이 있고요. 섬유위복 섹터, FNF 주가 바닥을 잡고 난 이후에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과 보험, 금융업종까지 모두 1% 상승이고요. 특히 금융이나 보험 섹터 살펴보시면 최근에 3분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배당주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 꾸준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시죠. 지금 분위기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투톡 가운데 삼성전자는 일단 약부합권으로 여전히 7만 원선 위쪽에서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만 불안한 상황을 연출하는데요. 7만 200원으로 지금 주가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급락이 나왔던 SK하이닉스 소폭 반등으로 강부합권의 시세입니다. 11만 4,100원에서 현재 고강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존재의 종목들은 배터리 셀 종목들 대체적으로 지수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은 1.5%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57만 3천 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그래도 강부합권으로 상승 전환 한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완성차 업계들 파업 리스크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주가의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약부합권에서 진행됩니다. 포스코 퓨처임 2%가량 내림세고요. 오늘 KB금융이 1.6% 오르며 5만 5천 원 부근 기록하고 있는데요. KB금융이 지금 대형 은행주들 사이에서도 순위자 마진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오늘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높였고 KB금융 함께 올라가는 모습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현대모비스, 젤트리온, 카카온은 현재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주말 중에 G20 정상회의 내용들이 또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3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무상개발협력이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지원 등 3억 달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고 중장기적으로는 2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마련해서 재건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자 재건 관련 종목들 시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록했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상승합니다. 특히나 그 중간에는 HD 그룹주들이 있다고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현재 HD 현대가 10% 이상의 급등세로 7만 4,300원 구간 HD 현대 건설기계 9% 급등합니다. HD 현대 인프라 코어도 7% 상승 흐름이고요. 그 외에도 3부터 건이 8%대 오르면서 탄력을 붙여나가고 있고 SY 중간에 잠깐 음봉 전환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현재는 다시 16% 급등세를 기록합니다. 6,060원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SY와 관련돼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관련돼서 단독 이런 보도까지도 살펴보시면요. 개별적인 모멘텀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 지수 낙폭이 조금씩 커지는 구간인데요. 0.5% 하락으로 909포인트 기록하면서 현재 거래대금은 4조 원 조금 넘게 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상승 출발 이후에 분위기가 빠르게 좀 꺾이고 있는데요. 그대로 낙폭이 커지면서 현재는 어느 정도의 저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910선을 지지하려는 흐름을 현재 구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체크해보시죠. 오늘 코스닥 수급에서는 개인이 1,827억 원 홀로 매수하는 흐름이고요. 쌍글이 매도세에 관측됩니다. 특히 외국인은 빠르게 1,375억 원까지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441억 원 매도 우위인데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도 물량 추래됩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지금 혼조세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는 에코프로 그룹 주들을 포함해서 2차전지 소재 섹터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현재 모두 2%대 내림세고요. 에코프로 100만 원선 깨지면서 계속해서 하락세가 지금 나오는데 99만 2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29만 천 원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NF도 낙폭 확대되며 현재는 2% 가깝게 하락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디엑스는 0.6%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고요. 오늘 로봇 관련 종목들도 두산 로보틱스 상장기 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4%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AI 종목인 루닛이 7%대 급등으로 26만 6천 5백 원, 오늘도 신고가 터치가 나왔는데요. 의료진의 유방안 검진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루닛의 연구 결과가 글로벌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모멘텀이 발생했습니다. 꾸준하게 모멘텀이 나오면서 의료 AI 종목들 받쳐주고 있는데요. 루니세도 확실히 대장주만큼 이렇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 체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도의 흐름 엇갈리는 가운데 SM이 0.8% 상승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반도체 종목들은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HPSP, 리노공업 모두 3에서 4%가량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체크해보시죠. 말씀드린 대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번 주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적정 주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을 초과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였고요. 연평균 54%의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적정 주가를 2만 9천 원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희망 공모가 범위 대비 높은 금액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1조 9천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두산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25% 급등하며 14만 5천 9백 원 기록하고 있고요. 로봇 종목들은 순환매 현상 나타나면서 현재도 계속해서 주목받는 종목들이 등장합니다. SPC스템즈가 상한가까지 터치하면서 1만 9천 6백 30원 구간이고요. 그 외에도 신규주로 묶였던 대동 그룹주들 함께 상승하는 가운데 뉴로메카라든지 RS 오토메이션도 오늘 관목할 만한 그런 시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테마 종목들의 흐름들까지 함께 체크해드렸습니다.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